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내일장 혹은 내일 모레장에 바로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워낙에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현대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약세를 띄던데 현대바이오 딱히 눈에 이제 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이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수급도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뭔가 호가창에서 유입되는 어떠한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름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대한 최장암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어떤 결과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의 주가 흐름이 분명히 좋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대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 동안 주가가 저점 구간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주가 상승이 크게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 그 안에는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 부분인데 제가 언제나 저항선으로 삼는 241선이에요. 이 가격대를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 시세가 정말 크게 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12,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지금과 같은 장에서 짧게 4% 정도의 수익만 나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바이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1,750원입니다. 그 이하에 있을 땐 잡으셔도 괜찮아요. 목표 가격은 13,5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